안녕하세요 주시 연구하는 카이스트생 카이스타 입니다 오늘은 이제 구독자 분들이 주신 댓글에 대한 답을 좀 드릴게요 답을 들어보시면 세력 입장에서 종목 해석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아실 거고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이 고려 안하는 부분이 뭔지도 아실 수 있고 코스닥 종목들 매매 적금 방금 자체가 달라지실 겁니다 자 일단 질문부터 봅시다 첫번째 질문이 코스닥은 단기 이슈 뉴스 또는 테마 코스닥에만 오름 그리고 코스피가 실적에만 오르려 코스피가 실적에 잘 오름 이거입니다 자 우선 이 질문을 해주신 구독자 말이 맞습니다 단 50%만 왜냐 코스닥이 단기 이슈 뉴스나 테마에만 오르는 건 아닙니다 이건 사람들이 유튜브 아니면 주위 사람들에게 하도 많이 들어서 세뇌가 된 겁니다 코스닥은 테마지 밖에 없다 세력들이 들어올려야지 간다 이슈가 터져야지 오른다 이런 말들입니다 근데 모든 코스닥 종목들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슈 타고 오르고 다시 제자리 오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생각할게 왜 제자리로 올까요 생각해보셨나요 그 종목들은 실적에 개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제자리로 오는 겁니다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재무가 성장되지 않는 종목들은 장기 투자 자체가 말이 안되는 겁니다 최소 중기로 가져가야 하고 대부분 짧게 단기로 가져가야 하는 접근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재무 변화를 살펴봐서 이 종목은 어떻게 접근해야 하지 하는 질문을 먼저 해놓고 그에 대한 답을 분석을 해서 내놓고 그 다음에 전략을 짜서 접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짧게 정리를 하며 재무 차트를 보고 접근 방식에 대한 생각을 해야 함 두번째가 실적이 오르지 않으면 주가가 오른 뒤에 다시 제자리로 온다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나요 그래도 코스닥 종목들이 실적을 추정한다는 말을 이해를 못하신 분들은 다음 설명을 들어보시면 조금이나마 이해할 겁니다 일단 실적을 추정하고 따라가는 코스닥 종목들이 존재하는데 이 실적에 따라가는 종목들은 그 진동폭이 과해서 마치 이슈에만 반응한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실제로 실적이 지속적으로 우상승을 하게 되면 종목의 주가 역시 크게 상승하고 조정을 합니다 다만 그 크게 그 크게가 엄청 크게 올라가고 엄청 크게 조정이 조정이 올 뿐입니다 하지만 그 조정 그 조정의 바닥은 상승 전에 바닥보단 위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코스닥 종목들은 앵간함을 위에서 잡으면 몇 년이 지나도 본전이 오기 쉽지 않은 겁니다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고점에서 물리더라도 실적이 받쳐주면 아래쪽에서 아래쪽에서 1에서 3년 행보하다가 다시 그 고점보다 위로 갈 겁니다 여기서 거봐 고점 넘어가려면 1에서 3년 걸리네 테마주네 역시 이슈 따라가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아직도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를 못하시고 코스닥 종목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입니다 고점을 넘어가려면 1에서 3년 걸리네를 아니까 3년째에서 사는 게 핵심인 겁니다 어떠한 좋은 이슈가 있더라도 고점에서는 절대로 사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차트 분석을 통해서 세력에 대한 분석이 필수인 겁니다 세력도 매접할 시간과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이슈를 듣고 들어갔다가 물리고 코스닥은 실적이랑 상관없다 그냥 테마 이슈에만 반응한다 이러는 겁니다 물론 질문 주신 구독자분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실적이 우성승하면 실적 따라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이게 맞는 말이고 여기까지 짧게 정리를 하면 이제 앞에서 말했던 거 2개랑 3. 실적이 오르는 코스닥 종목은 진동폭이 클 뿐 바닥은 우상승한다 네 번째 코스닥 종목을 매매할 때 세력에 대한 이유가 필수 요렇게 되겠네요 이제 첫 번째 질문이 코스닥 단기 이슈 템 뉴스나 올 테마 오름 큐스피 실적 오름 이슈에 대한 답은 50%가 맞는 말 그리고 코스피를 안 하는 이유가 저는 변동폭이 크지 않아서 안 하고 있습니다 요거 참고하시고 다음에 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여튼 답은 이렇게 되겠네요 오늘 거 이제 다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재무제표를 어떤 식으로 쓰는지 살짝은 감이 오셨을 겁니다 이것 말고 저는 재무차트를 다양하게 판단의 기준으로 쓰고 있는데 이건 또 다음에 또 나오면 설명드릴게요 일단 오늘 첫 번째 질문 밖에 답을 못 드렸네요 일단 오늘 거를 이해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이해를 하시면 코스닥 종목들을 이제 접근하는 접근법을 다르게 하는 것도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이것만 깨달은 분들은 매매할 때 생각 자체가 많이 달라지실 겁니다 물론 오늘 설명에서도 이제 생략한 부분이 많은데 이게 참 다 설명드리기가 쉽지가 않네요 진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광장 형태로 뭘 올려야 할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순차적으로 이해를 해야 할 게 너무 많아 가지고 일단 오늘은 요 정도까지만 하고 다음 영상에는 또 남은 질문에 대해서 또 설명 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컷 하고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